이연아 넌 귀여운 거 할 거야? 아 저 이제 귀여운 거는 조금 아 근데 제가 귀여우려고 한 거가 아닌데 그게 어쩌다 보니까 그 귀여운 컨셉이더라고요 네가 귀여운 걸 어떡해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김유은이 귀여운 걸 어떡해 진짜 너한테 잘 어울리는 거 두 개 추천해줄까? 내가 계속 너한테 추천하고 있는 건데 하나는 아 나 진짜 그거 싫어! 언제 본래? 해! 하나는 말해줘 봐봐요 하나는 그루트고 네 하나는 폴키야 아 폴키 폴키 작년부터 아니 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근데 언니가 흰색 쫄쫄이를 잃었고 폴키는 쫄쫄이지 아니 나는 참아 그 모습을 내가 보여드릴 수 없어 그 왜 그러면 쫄쫄이 위에 그 흰색깔 반바지라도 입으면 되지 옛날에 그 무한 도전에서 아 싫어요 더 뭔가 더 날라 보일 거 같아 그냥 나뭇가지가 이렇게 딱 하나 서 있을 거 같아 유연이는